자료 해석 유형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료 해석에서는 사실 저도 현장에서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유형이 매우 다양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 유형 자체를 매우 세세하게 쪼갠다 라고 한다면 뭐 많이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큰 틀에서. 큰 틀에서 보고 그 큰 틀에서 이해가 된 다음에 세세하게 쪼개나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처음부터 세세하게 쪼개는 것은 양만만을 뿐이고 크게 도움이 안 돼요. 큰 줄기로 보시면서 가면 좋겠네요. 자 우선 유형 1입니다. 선택지 판단의 강약 조절이라고 해서 유형의 이해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흔히들 자료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그죠? 판별하는 것이다. 경중을 판단하는 것인데 이 경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볍냐 무겁냐죠. 문제에 좀 적용해서 다시 얘기하자면 이 문제를 푸는데 오래 걸릴 것이냐 아니면 금방 나오느냐. 이런 판단은 결과적으로는 센스입니다. 딱 봐도 오래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은 분수 계산. 근데 이 분수 계산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뒤에 분수 비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거는 말씀드릴 건데 그거 말고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했느냐. 자 그럼 비중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분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분해 미국, 전체분해 미국 이렇게 가는 거죠. 12년부터 17년이면 총 6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6년 동안 이 비중이 매년 증가했느냐. 아 이러면 또 나옵니다. 그죠? 이거 다 해야 된다면. 이런 것들은 봐도 좀 아 이건 오래 걸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쉬운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은 기업이 없다. 모든 기업이 전년 대비 다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뜻 보면은 내가 경중. 쉽고 어렵고 오래 걸리고 빨리 풀고 이거를 어떻게 금방 알아내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문제 좀 풀어보면 당연히 알게 되는 것들이에요. 됐죠? 자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얘기가 몇 가지 있다. 그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겠다. 이런 얘기죠. 한번 가볼게요. 자 접근법입니다. 자 첫 번째는 선택지 스캐닝과 순서 바꾸기. 자 여기는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하냐면 어쨌든지 간에 시험을 볼 때는 선택지가 1번부터 5번까지 나오게 돼 있어요. 당연히. 맞죠?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것은 쉬울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쉬운 것 위주로 보란 얘기예요.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로 저도 하면 저는 이제 가르치는 강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1번부터 설명을 해드립니다. 해설을 할 때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어떤 게 빨리 찾을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떤 게 오래 걸렸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결과적으로는 얘를 먼저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판단은 사실 수험생이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됐죠? 예를 들면 1번부터 보지 않고 여기서처럼 3번부터 본다? 자 이거는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기만의 풀이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만 이렇게 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보면 언뜻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내가 과연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결과적으로는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일에 맞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오는 것들. 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에서는 무조건 쉬운 선택지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선택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치사하게 어려운 선택지에서만 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쉬운 선택지에서도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거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됐죠? 어떤 분은 그러면 어려운 것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든 쉽게 쉽게 가는 게 좋고요. 작게 작게 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자료해석에서는 실수 안 하려면.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확인할 때는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것들. 빠른, 빠른 계산이 되는 것들 위주로 먼저 본다라는 거죠. 물론 개인차적으로, 개인차가 있겠죠? 어려운 것부터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넘어가시게 되면 계산이 필요 없는 선택지가 있어요. 됐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0.37, 1.47, 6.12, 3.64.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산이 필요 없다. 자, 계산이 필요 없는 것들은 뭐냐면은 증가량, 양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비율이 얼마인지, 곱해서 얼마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표만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뭐 이런 거죠. 일단 보지 말고요.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그 계산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냐? 수도권과 비수도권, 연도 나와 있죠? 그러면은 추이를 물어볼 수 있어요. 추이. 보세요. 증, 증, 감, 증, 증, 증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산이 필요 없는 경우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2015년을 제외하고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자, 2013년 이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감소했네요. 그죠? 그래서 2013년부터 17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건 그냥 확인하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이 수도권, 이게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도권의 값이 비수도권보다 커지는 것은 언제다. 그죠? 그래서 2014년에 처음으로 커졌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 자, 우리 교재에 있는 선택지에서는 비수도권의 지가변동, 이게 지가변동률이었대요. 됐죠? 지가변동률은 매년 상승하였다. 아니죠. 상승하는 적도 있어요. 감소.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선택지가 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비수도권의 지가변동률이 수도권의 지가변동률보다 높은 연도는 3개이다. 확인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전연대비 지가변동률 차이가 가장 큰 연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일하다. 자, 지가변동률의 차이가 가장 크다. 이거는 간단한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계산이 필요 없다는 것은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계산과 단순한 계산으로 나눠요. 단순한 계산은 그냥 합차 정도입니다. 단순히 더 해보는 거, 단순히 빼보는 거. 이런 것들. 그쵸? 그 다음에 계산이다 그러면 곱셈, 나눗셈 이렇게 뭔가를 좀 복잡한 연산을 해야 되는 것들 계산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이거는 계산이 필요하다라고는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확인만 하는 수준이에요. 얼마지? 이 정도죠. 얼마지? 이게 아니라 얼마네? 이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들. 물론 계산으로 써있지만 저는 현장에서는 계산은 아니다. 이거는 단순한 계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산과 단순한 계산. 이렇게 요구 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순위찾기가 있어요. 순위찾기는 대표적으로 문항에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순위 변동, 순위 변동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순위가 일정한다 이렇게 간다든지 그래서 대소관계를 따지라고 합니다. 누가 제일 크고 이렇게 가는 거죠. 보통은 순위 변동, 순위찾기에 관련된 문제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보냐면 예를 들어서 항목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보통은 1, 2, 3등, 꼴등. 저는 이렇게 뭐라고 추천을 드려요. 1, 2, 3등, 꼴등. 왜냐하면 순위 변동이라는 것이 만약에 발생했다고 한다면 저 밑에 4등, 5등, 6등, 7등에서 발견하는 것은 사실은 좀 귀찮죠.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자료를 확인할 때는 1, 2, 3등, 꼴등을 보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답 같은 경우는 1, 2, 3등에서 꼴등. 여기가 아니라 5등 안쪽에서 해결될 수도 있어요. 됐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일단 직관적으로 보는 것은 1, 2, 3등, 꼴등을 봐줘야 됩니다. 됐죠? 왜냐하면 항상 위에서만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1등부터 우리 교재에서도 지금 5등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1등에서 5등까지에서 아니라 밑에 바닥에서 하위권에서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등, 꼴등 이렇게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17년 대비 18년에 전체 지조계의 순위 상승한 부례는 두 개다. PC 보유율이 네 번째로 높은 지역은 인터넷 이용률도 네 번째로 높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PC 보유율에 대한 순위도 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 이용률에 대한 순위도 보고 둘 다 네 번째냐? 그 얘기인 거죠. 됐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역,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보통은 기역부터 순차적으로 보게 되죠. 됐죠? 자, 자료에서 상황 판단이 조금 더 그렇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주어지는 형태는 간혹 표 자체, 그래프 자체가 무슨 말이지 싶을 때가 있어요. 됐죠? 무슨 말이지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료만 있어서 이 자료 갖고 계산하라든지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든지 이 정도면 괜찮은데 상황 판단형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표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자, 그럴 때 보통은 예시에 등장을 해요. 예시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예시를 줍니다. 보통 가중치 문제에서 많이 주죠. 됐죠? 가중치 문제나 이런 데서 주는데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애매하기 어려운 것들은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다면 기역에서 보통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가이드. 가이드라는 건 뭐냐면은 아,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확인해요. 근데 보통 이런 선택지에서 등장하게 되는 가이드는 저는 함정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아, 그게 끄덕거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끄덕거리게 하고 그 다음 밑에서 딴 걸 하는 겁니다. 그죠? 다른 걸 적용하게끔 해요. 논리적 어떤 모순에 빠지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보통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전략적으로 가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을 때 먼저 모아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기억이 틀렸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택지에서 기억이 들어가 있는 걸 다 지우면서 소거하면서 해야 된다. 그죠? 저는 거기다 덧붙여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을 때 기억이 가이드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 가이드로 등장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제, 문제 자체를 함정으로 빠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색깔리게끔 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물론 빨리 할 수 있는 거 빨리 하는 게 맞고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다음 5번에 곱셈 비교와 분수 비교가 필요한 선택지가 있어요. 자, 이거는 뒤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곱셈 비교하고 분수 비교가 무조건적으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단순하게 비교가 되는 것도 있어요. 분수 비교라고 했을 때 얘와 얘를 비교하는 거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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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분수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분수 간 6개가 주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자칫 잘못 특히나 정확한 계산을 요한다. 2분 안에 이 선택지 하나도 못합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곱셈 비교랑 분수 비교를 무조건 제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됐죠?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6번에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된 선택지입니다. 자, 2011년 러시아의 도시 폐기물량은 8천만 톤 이상이다. 2008년 각국의 GDP는 천조원 이상이다. 자, 여기서 구체적인 수치가 라고 제가 지칭한 게 이 8천만 톤 이상이라는 것과 천조원 이상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이상, 이하, 미만, 최소, 최대 이런 말이 들어가면 땡큐해야 됩니다. 원래는. 왜 땡큐해야 되냐면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구체적인 수치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고 뒤를 얘기 안 했는데 8천만 톤, 천조원 이런 것들만 천조원이다. 이러면은 정확한 수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상 그러면 보통은 이상, 이하, 최대, 최소 이렇게 나오면 보통은 어림산입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봐도 나와요. 이게 자료해석의 취지랑 맞는 거죠. 자료해석의 취지라는 게 해석이지 무자비한 계산이 아니라는 거죠. 설사 설사 계산이 정확하게 뭐 이런 거죠. 도시 폐기물량은 8,353만 톤이다. 이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8,353만 톤 간혹 이렇게 정확하게까지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도 역시 땡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료해석에서 이렇게 정확한 수치 그죠? 이상, 이하도 아닌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맞거나 틀리거나 어? 교수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맞거나 틀리거나 에요. 틀리거나 자, 맞거나 틀리거나 앞에 하나가 붙어요. 뭐가 붙냐? 큰 차이로 보통 이렇습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8,353만 톤이다 이러면 딱 계산해봤더니 대략 한 8,3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대략 그 정도 금방이에요. 8,300만이 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끝내는 거예요. 치사하게 8,352만 톤 이게 답이 되진 않아요. 됐죠? 그건 자료해석이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 시험은 다른 시험이 따라오는 고급형 문제들이에요. 즉, 의도가 있어요. 문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하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맞거나 큰 차이로 틀리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도 땡큐 어림산이니까 정확한 수치로 나와도 땡큐 왜? 대충 계산해도 나옵니다. 맞거나 그냥 틀리는 게 아니라 큰 차이로 틀리기 때문에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틀리려면 8,353만 톤 8천 계산해봤더니 8,900 정도 나오는 거예요. 8,900만? 차이가 확 크게 나와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볼 부분 이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생각해볼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유형들 소개해봤고 이런 유형들이 등장할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자, 그 다음엔 필수 암기 자료 들어갑니다. 자, 필수 암기 자료 같은 경우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그냥 그냥 기억하셔야 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기억 말 바꿀게요. 그냥 외워야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구단을 왜 외웠습니까? 옛날에 주구장창 외웠어요. 저도 아주 옛날에 기억나요. 잘 안 외워져요. 그런데도 했죠? 그 다음에 학창시절 초등학교 이후에 학창시절에는 곱셈공식 인수분해 이런 것들을 달달달 외웁니다. 아, 왜 외워야 되지? 안 외워져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인수분해 못하면 대학 못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인수분해 못하면 대학 못 간다. 왜냐하면 문제가 주어졌을 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연결 어떤 그런 연결할 수 있는 다리 같은 거를 모르는 거거든요. 인수분해나 이런 것들은. 그죠? 곱셈공식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구구단 같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어떤 다리 역할을 해요. 그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와 있는 필수함기 자료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다라는 것은 외우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워야 돼요. 2, 7에 14처럼. 됐죠?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입니다. 큰 수 읽기 자, 이름은 왜 이렇게 적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모릅니다만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숫자를 읽을 때 숫자를 읽을 때 보통 어떻게 읽냐? 1, 10, 100, 점 이렇게 간다는 거죠. 1, 10, 100, 점 이렇게 하잖아요. 이 시간도 굉장히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 10에 3제곱 1, 1000입니다. 그 다음에 10에 6제곱 100만 10에 9제곱 10억 그 다음에 10에 12제곱 1, 점 됐죠? 자, 얘네를 이렇게 3제곱 단위로 끊어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숫자 자체를 표현할 때 3개씩 끊어서 가요. 이렇게 끊어서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끊는 거 보면은 어? 천 100만 10억 30억이에요. 1, 10 이게 아니라 1, 10, 100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10억이네 이렇게 숫자를 큰 숫자도 빠르게 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111 이렇게 하는 거죠. 1111 순서 자체는 자, 됐습니다. 큰 수익기 저는 최근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 이런 거에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증가율, 감소율, 변화율 이 증가율, 감소율, 변화율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 알고 있거나 실수하거나 하는 부분도 또 이 부분이고요. 실제 증가율, 감소율, 변화율만 놓고 본다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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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등장합니다. 25문제 중에 아주 많이 등장하죠. 5문제? 훨씬 더 등장해요. 그렇죠? 이게 답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증가율, 감소율, 변화율에 대한 공식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 방법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뭐냐? 증가율이다. 증가율이다 그러면 보통은 비교 연도가 있어요. 기준이 되는 연도가 있고 비교 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연도에서 비교 연도로 넘어올 때 얼마만큼 증가했는지를 비율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용어로 그냥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 두 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직전 연도에서 당해 연도로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증가율은 직전 연도 분의 당해 연도 마이너스 직전 연도 이게 증가 양이죠? 곱하기 100 이렇게 됩니다. 됐죠? 곱하기 100 이게 증가율 공식이에요. 됐죠? 참고로 참고로 증가율 같은 경우는 양수와 음수 모두 가능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증가율이 5%인 게 있고요. 1%인 게 있고요. 마이너스 3%인 게 있어요. 그럼 증가율의 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예, 예, 예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증가율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러면은 양수와 음수 상관없이 쓰면 됩니다. 물론 마이너스 3% 증가라고 하지는 않고 틀린 말이라기보다는 그런 말을 잘 안 쓰죠. 안 쓰고 3% 감소라고 합니다. 다시 마이너스 3% 증가율 공식을 썼더니 마이너스 3%가 나온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3%가 나왔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는 마이너스 3%로 증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3% 증가라고 한다고요. 즉, 음수를 양수로 만들어요. 감소율을 바꿀 때는. 자, 음수를 양수로 바꿀 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지우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그러면은 음수가 양수가 돼요. 됐죠? 근데 마이너스가 눈에 안 보인다. 즉, A가 음수래요. 그죠? A가 음수다. 그럼 얘를 양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가 안 보이는데? A인데? 그죠? 안 보이지 않아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다는 거죠. 됐죠? 자, 이거에 의해서 차관이 됩니다. 뭐냐? 감소율이다. 그러면은 감소율은 어떻게 되냐? 자, 직전 연도 분의 당해 연도 마이너스 직전 연도 곱하기 100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아니, 선생님 이거 증가료 공식인데요? 맞아요. 여기다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붙이는 거죠. 됐죠? 이렇게 돼야 감소율입니다. 이해 되시죠? 자, 참고로 요거는 음수만 가능하다. 음수만 음수만 요거 말하는 겁니다. 음수라는 것은 요거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음수만 가능하다. 그래서 3%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그런다. 라고 했을 때 증가료 공식을 써보니까 자, 그럼 감소율이 큰 수수대로 나열하시오? 얘는 안 써요. 우리 앞에서 증가료 할 때는 음수로 썼거든요. 그죠? 근데 감소율에서는 음수만 다룬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변화율 공식이 있습니다. 변화율은 뭐냐면 증가료리라고도 써요. 증가률 같은 말이에요. 증가률, 변화율 두 가지 같은 말이거든요. 자, 변화율은 뭐냐면 이런 거죠. 5% 증가다. 그럼 5% 변했다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마이너스 9% 감소다. 아, 죄송합니다. 9% 감소다. 증가율로 본다면 마이너스 9% 증가죠. 됐죠? 자, 그렇게 된다. 마이너스 9% 증가다.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9% 변했다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뭐가 됐든 간에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값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면 5% 증가가 있고 1% 증가가 있고 마이너스 3% 증가가 있다. 그러면은 증가율이면 순서가 이거잖아요. 감소율만 본다면 요것만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변화율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시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변화율하고 뭐가 같다고 했어요? 증감률. 증감률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됐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증가율, 감소율, 변화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자, 지속적 증가와 대체로 증가. 이 두 가지인데 이거를 누가 정한 거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누가 정했을지도 몰라요. 이론으로 돼 있는 내용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내용이 뭐냐면 지속적 증가 꾸준히 증가 그죠? 빠짐없이 증가 꾸준히 증가 등등등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은 단 한 번도 감소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지속적 감소면은 단 한 번도 증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지속적 증가다 그러면은 그래프 형태는 살짝 증가 증가는 곡선이 꺾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 번도 빠짐없이 증가해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죠? 자, 그런데 대체로 증가하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보는 거예요. 방향. 그래서 대체로 증가 또는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증가 전반적으로 증가 이런 표현들이 들어갈 때는 증가하다가 살짝 꺾일 수는 있어요. 그죠? 하지만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상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것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대체로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상이잖아요. 당연히 감소하는 경우도 우하를 그리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있다. 그러면은 얘는 지속적 감소는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죠? 우하를 그리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지속적 증가와 대체로 증가 용어는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빠짐없이 이거는 지속적과 같은 말이에요. 됐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음 다음은 뭐, 뭐, 연, 이후 이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X1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후면 이거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후 결과적으로 매년 증가다. 이렇게 나오면 뭐부터 봐야 되냐? X1년과 X2년 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됐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증가했는지부터 봐야 됩니다. 됐죠? 자, 매년 증가는 전년도에 비해 전년도로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랑 비교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어 X1년 이후 전년 대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1년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맞죠? 1년하고 자, 그래서 증가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전년 대비 매년 증가한다 그러면은 자료 자체가 X1년부터 증가한다 그러면 그 전년도가 있어야 돼요. 그죠? 왜? 그래야지 전년 대비 증가하는 게 생길 거 아니에요. 없으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거 그것과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율 비율 비율을 보시면 이 비율은 제가 현장에서 강의할 때는 이것만 한 2시간 얘기하는데 이것만 2시간 정도 얘기해요. 근데 이제 딱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기초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좀 설명을 하자면 비율은 결과적으로 뭘 하는 거냐 분수를 만드는 거예요. 분수 분수 이걸 만드는 겁니다. 즉 B분의 우리 교재에서는 A분의 B라고 했네요. 그죠? 자, A분의 B 이렇게 만드는 것을 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용어가 주어지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형태가 있는데 A당 B 그 다음에 A 대비 B 물론 이 대비 같은 경우는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을 구할 때는 조금 다르게 쓸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A에 대한 B의 비율 한 B의 비율 자,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A분의 B가 되고요. 이때 이 A에 해당하는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기준량이랍니다. 기준량 뒤에 있는 이 B를 뭐라 그러냐면 비교량이다. 그래서 기준량은 분모로 가고 비교량은 분자로 갑니다. 자, 이렇게 분수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궁극적으로 이 분수에서 A분의 B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이건 아마 처음 들으실 수도 있어요. 처음 들으실 수도 있는데 봐보세요. A분의 B가 의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B는 A의 몇 배냐 이거예요. 됐죠? 자, 거꾸로 B는 A의 몇 배냐 양쪽이 다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분수를 보시면 물론 분모가 큰 경우도 있지만 분자가 큰 경우 같은 경우는 어? 몇 배냐 이렇게 물어보면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그죠? 몇 배인지. 그런데 이 몇 배가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흘러간다. 라기보다는 대략적으로 얼마다. 그죠? 이렇게 흘러간 가능성이 크다. 자, 이라는 거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여기까지. 그래서 기준량이 뭐고 비교한 양이 뭐고 그 다음에 A분의 B다. 그러면 이거는 B가 A의 몇 배냐 이걸 묻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분수값이라고 해서 2분의 1부터 9분의 1까지 백분율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백분율은 기존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 겁니다. 곱하기 100을 왜 한 걸까요? 보기 좋으라고. 보기 좋으라고 한 건데 저는 이거 좀 바꿔주세요. 밑에다가는 백분율 말고 비율로 써주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계산을 할 때는 비율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비율로. 됐죠? 비율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비율로 기억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백분율은 그 비율에다 곱하기 100만 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 2분의 1이 얼마라는 거예요? 2분의 1이 이거라는 얘기죠. 됐죠? 3분의 1은 물론 근삿값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33.3% 이렇게 나와 있죠? 333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분의 1은 됐죠? 5분의 1은 6분의 1은 1, 6, 6, 6, 6, 6 이렇게 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7분의 1은 0.143 근삿값이고요. 8분의 1은 0.125 9분의 1은 111 이렇게 갑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0분의 1은 아시는 거고 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더 적어볼게요. 전 이걸 기본 분수라고 해요. 기본 분수 왜? 기본이니까 외워야 돼요. 여기 끝이 아니에요. 더 있어요. 11분의 1 0, 9, 0, 9, 0, 9입니다. 그래서 0, 9, 1 반올림에서 자, 그 다음에 12분의 1은 0.083 13분의 1은 13분의 1은 0.077 14분의 1은 0.071 15분의 1은 0.06666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6, 7 16분의 1은 16분의 1은 원래는 0.0625 에요. 근데 이제 계산을 편하게 하실 분들은 그냥 라임처럼 맞춘다라고 생각한다면 맞출 수도 있죠. 딱 떨어지는 값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17분의 1은 이렇게 되고 18분의 1은 19분의 1은 0.053 이렇게 됐죠? 자,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취소할게요. 외우는 게 좋습니다. 외워야 돼요. 기억 수준이 아니라 얘는 외워야 돼요. 기본 분수라고 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어림산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어림산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분수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기본 분수들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죠? 자, 다시 기본 분수로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교수님 답이 13분의 2던데요. 13분의 2도 외워야 돼요. 13분의 1이 0.077이면 13분의 1은 13분의 2는 대충 어떻게 하는 거예요? 2배 하는 거죠. 그래서 0.154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제가 언젠가 한번 했던 내용이긴 한데 어떤 수험생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0.0625 인데 왜 0.063을 하네 이거예요. 지금 맞춰주려고 한 거예요. 맞춰주려고 딱 이걸로 하면 되죠. 맞춰주려고 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얘네 둘의 차이가 1만 분의 5예요. 1만 분의 5 2천분의 1입니다. 2천분의 5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이 작은 숫자 때문에 틀릴 가능성은 더 작아요. 됐죠? 이 정도까지 잘 잡아내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극단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면 틀린다 이거죠. 당연히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 1만 분의 5 차이 때문에 틀리는 예를 든다 그러면 예를 든 거야 본인이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러겠죠. 그렇죠? 하지만 하지만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너무 작은 차이예요. 그 정도는 그 정도는 무시하고 가는 게 또 우리 자료 해석이고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0.09 0.09 0.09 0.09 0.09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가격적 어림수로 기억하시는 게 좋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비중판단이라고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 넘어가시면 비중판단 자 저는 이 비중판단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상대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비 상대비 비중 판단이라는 게 상대비인데 상대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했던 비율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같은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처럼 이런 거죠. 말이 조금 어려워요. 말이 좀 어려운데 A의 사에서의 남자의 비율, B의 사에서 남자의 비율 또는 여자의 비율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A의 사에서 남자의 비율이 높냐, B의 사에서 남자의 비율이 높냐.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가요? A의 사 같은 경우는 A는 80 더하기 60분의 80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B의 사 같은 경우는 90 더하기 70분의 90 이렇게 가죠. 정리해보면 14분의 8, 계산해보면 16분의 9 이렇게 되거든요.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누가 크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특히나 분수비교, 뒤에서 배우게 될 분수비교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 있다면 해결되겠죠. 그렇죠? 해결됩니다. 자, 근데 상대비라는 것이 뭐냐. 상대비라는 것이 자, 우리 교재도 나와있는 내용이긴 한데 상대비는 전체분의 일부로 보지 않고 일부끼리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끼리. 이렇게 비교하겠다는 얘기죠. 됐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원리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자, 간단하게 볼게요. A하고 B가 있습니다. 2010년, 2011년이 있어요. 자, 이때 비중으로만 얘기해볼게요. 비중. 자, A의 비중이 20%고 단일 퍼센트. 자, 그 다음에 B의 비중이 80%였어요. 근데 2011년이 됐더니 A의 비중이 40%가 되고 B의 비중이 60%가 됩니다. 자, 기존에는 기준량이 같거든요. 전체의 20%, 전체의 80%니까 이렇게 하면 4배잖아요. 그럼 이렇게 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1.5배가 됐다. 자, 저는 상대비를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A에서 B 작은 수의 배수 큰 수가 작은 수의 몇 배냐? 4배죠. 2010년은? 11년은 1.5배예요. 배수가 작아졌어요. 그죠? 배수가 작아졌습니다. 다시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B의 비중이 줄었어요. 전체 100%인데 B의 비중이 줄었어요. 그 얘기는 A의 비중이 늘었죠? 이건 아주 단순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단순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이렇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뭐냐? 배수가 줄었다. 곱해지는 배수가 줄었다. B의 비중이 줄었다. 됐죠? 다시 배수가 작아졌어요. 그랬더니 큰 비중이었던 게 비중이 준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도 여기서도 60분의 80이었고요. 여기서는 70분의 90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본 거예요. 비중 자체를. 그죠? 자, 그래서 딱 항목끼리 비교하는 거죠. 항목끼리. 자, 다시 써볼게요. 이거 하지 말고 남자가 몇 명? 남자가 A가 그 다음에 B가 80, 60 그 다음에 여기가 90, 70이에요. 항목으로 볼게요. 자, 여기 남자고 여자고 자, 몇 배죠? 1.33배입니다. 됐죠? 3, 3배 자, 근데 여기는 1.3이 안 돼요. 됐죠? 자, 배수가 작아졌어요. 배수가 작아졌다. 그러면 비중이 컸던 남자의 비중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가는 게 상대비입니다. 그죠? 물론 이제 식을 막 변형해서 이해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간단한 예로 드는 거예요. 어? 곱하기 4배였는데 5배가 됐어. 배수가 줄었네? 큰 값의 비중이 줄었다. 자, 1.33배 1.3배가 안 돼요. 어? 배수가 줄었죠? 배수가 줄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기존에 비중이 컸던 녀석이 작아졌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보면 근데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단순히 이렇다 그만 나와 있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상대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중요한 내용이고요. 고급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문제를 풀면서 해본 적 한 번도 없는데요. 어, 이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왕왕이 있는데 본 적이 없다라기보다는 써본 적이 없는 거죠. 그죠? 자, 쓰게 되면은 자, 이건 항목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항목이 여러 개다 라고 한다면 구분하는 거예요. 그죠? 상대비를 사용할 수 있겠다. 자, 뒤에서 문제에 등장하게 되면 또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화율의 계산 변화율의 계산은 어림수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림수 계산. 됐죠? 자, 그래서 A는 B 곱하기 C다. 그러면은 A의 배율은 B의 배율 곱하기 C의 배율이다. 그러면은 A의 변화율이 B의 변화율하고 C의 변화율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이런 거를 달달달 외우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우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외우면 좋아요. 물론 외우면 좋겠는데 뭐냐면 이런 거죠. 자, 2010년도에 2% 증가했어요. 2011년도에 1% 증가합니다. 그러면 증가율과 배수 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 증가하다 그러면은 1.02배예요. 그 다음에 2011년에 1% 증가했다 그러면은 이 값에다가 이 값에다가 1.01배를 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제 얼마냐 이거예요. 이게 얼마냐. 근데 이 값이 1 더하기 0.02 0.01 즉 1.03 한 것과 값의 차이가 크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실제로 계산해보면은 이거 1.03보다 쬐끔 커요. 쬐끔 커요. 쬐끔. 아주 쬐끔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둘이 그냥 비슷하게 가도 된다. 한계는 뭐냐면은 이 숫자가 커지면 얘기가 달라져요. 커지면. 예를 들어서 이게 20%다? 30%다? 그럼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 값 자체들 그래서 A, B, C 이 값들이 작은 경우에 한해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B 나누기 C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1기 변화율 B% 2기 변화율 C% 그 다음 전체 변화율은 뭐 그냥 더해라 뭐 그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 다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곱수라고 해서 11의 제곱부터 19의 제곱까지가 나와있죠? 11의 제곱부터 19의 제곱까지 자, 필수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필수로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제가 플러스 알파를 좀 해드릴게요. 제곱수 자, 어떤 내용을 플러스 알파를 거냐면 여기까지입니다. 2의 10제곱 1024 2의 9제곱 512 2의 8제곱 256 2의 7제곱 128 3의 4제곱 81 3의 5제곱 243 3의 6제곱 729 5의 3제곱 125 5의 4제곱 625 6의 3제곱 216 7의 3제곱 343 자,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는 됐죠? 이 정도는 자, 그래서 여기다 추가적으로 얘도 당연히 알아야 돼요. 물론 제곱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이 값들은 그냥 바로 나와줘야 된다고요. 바로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유형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 다음에 필수 암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얘네는 지금 말씀드렸죠? 구구단 같은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구구단 모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됐죠? 물론 얘를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아예 못 푸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기반으로 깔려 있으면 분명히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